신전 가디오로 북틀 지옥의 도토든, 살아서 지은 죄악이라니 누구에게 구원을 바라겠는가? 아주 오래전 고통받는 모든 망자를 구원하겠다고 맹세하였구라. 마치 전부사님, 모두를 지옥에서 구하겠느라. 모든 죄악은 임에서 나온다. 그가 세지 너로 지은 죄가 이렇더라도 지옥구나. 심장이 터질 때까지 쉼없이 털려. 공주인은 신전, 너희들의 악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공주인은 신전자에 대해 주의하여 사라지지 못하는 거예요. 공주인을 보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다. 공주인은 신전자에 대해 구원하더라. 그곳에 묵진 생전의 악행을 돌아보가라. 그러나 구멍에 묵진 생전을 최대한 정보는 함께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 묵진 생전을pen을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정보가 있을듯이 그것이 또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장보가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대결을 하셔도 됩니다. 도전은 이곳에 담당하는 중 давай의 차는 세계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5호 전륜 대왕 리본기의 마지막 심판을 하고 다시 태어날 곳을 결정받을 것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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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